안녕하세요. 코찬아 TNC 홍콩 사무실의 홍석진 대표라고 합니다. 코찬아 TNC에서 2020년부터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. 오늘은 2021년도 첫 번째 순서로 6번부터 8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. 홍콩을 진출하실 때 크게 형태별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.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고 설립하실 때 의무적으로 지정하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해외 직접 취하 신고를 한 것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홍콩 내에서 은행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요. 원칙은 등기사분이 홍콩을 방문하셔서 저희도 웨비너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실시간을 계속 양지를 안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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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